바로 앞에 또 있어. 니가. 선명하다. 딱따구리처럼 생겼어 너가. 근데 뭔가를 끊임없이 쪼아먹는.. 아마 벌레를.. 작은 벌레를 쪼아먹는 것 같아. 어우 똑똑한 녀석. 야 근데 이제 해가 지고 있는데 집에 안가냐? 니네? 우와 진짜 딱따구리처럼 생겼네 너. 원래는 고목이 다 없어져서 그러고 있냐? 아 참. 분명히 니네는 딱따구리 애들 같애. 왜? 나무에 착 붙어서. 너 이름이 뭔지 내가 잘 모르긴 한데. 하여튼 딱따구리 같아. 나무를 정말 잘 타면서도. 마치 말이야 우리가 옛날에 이 잡듯이 잡아먹고 있다 너. 똑똑한 애기네. 꼭 딱따구리처럼 생겼는데. 야 이거는 너 웬일로 또 뒤로 안 돌아가고. 계속 있냐? 계속 찍을 수 있게. 신기한 애다 너. 나 넘어지겠다 너 계속 올라가서 찍다가. 야. 야야야. 엄청 빨리 가네. 먹을 게 없지? 찢는 너 부리로 찢는 소리가 좀 들리긴 한다. 아이고 이 녀석들아. 이게 고목이 다 없어져서 니네가. 벌레를 못 잡아먹어서 그런 것 같애. 날라갔다. 이따가. 그래서 저희도 믿고 있어요. dates.